MZ 세대들이 SNS에 필드 인증샷을 올리는 골프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골프웨어와 장비로 자신의 플렉스를 마음껏 펼칠 수 있어서 MZ 세대 필수템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에 호응해 골프 용품 시장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거 우즈의 골프백으로 유명한 베셀. 퍼포먼스 골프백 전문 브랜드 베셀은 글로벌 골프용품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불리는데 지난해 국내 론칭 이후 최초 물량이 매진되는 등 젊은 골퍼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배낭형 스트랩에는 베셀에 특허받은 EQ2 스트랩이 적용돼 인체공학적 자체 조정이 가능합니다. 국내 골프웨어 1위 기업인 크리스 FNC가 국내 독점 유통으로 전개하는 베셀은 골프 캐디백 외에 보스턴백과 헤드커버 등 악세사리 상품과 내년 골프용품 라이선스 상품 론칭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베셀은 수많은 PGA 선수들이 사용해서 알려진 브랜드로서요. 현재는 완성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라이선스를 통해서 국내 적극적인 세일즈와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ICT 옷을 입은 천단 골프 장비들의 경쟁도 뜨겁습니다. 골프존 델카가 이달 국내 첫 선을 보인 골프버디 에임 컨텀은 울트라 미니 사이즈의 7배율 줌을 적용해 정확도는 한층 더 높였습니다. 레이저 송신부와 수신부를 일체형으로 합쳐 초소형화했으며 측정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 0.15초 만에 거리 측정이 가능합니다. 골프존 델카가 삼성전자와 협업해 선보인 골프워치도 인기입니다. 스마트 캐디가 탑재된 갤럭시 워치5 골프 에디션은 평상시에는 스마트워치지만 골프장에선 고성능 골프워치로 변신합니다. 4만여 개의 골프코스를 지원하는데 세계 최초로 위성과 그래픽 두 가지 형태 맵을 통한 거리 정보와 더불어 클럽별 거리 안내, 음성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클럽별 거리 안내 기능은 앱에서 본인이 각 클럽별 거리를 등록을 해놓으면 홀맵을 보면서 내가 등록한 클럽별 거리를 직접 안내해주고 내가 벙커나 해저드 같은 것들을 피할 수 있게 공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MZ세대가 골프 산업의 큰 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을 겨냥한 골프용품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한입니다.